과연 정밀히 사기일까 룬피가 사기일까 근데 이거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제거 불가 없네 하지만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정밀각 연금 아닌가 돌질먹어야되나 아니 엘리트를 안가면 되지 않을까 아이씨 상점 땡 물품에 괸전히 있는거 봐 빡치네 아이씨 후회가 죽어서 단분쌉 미션매네 구현 미션매네 구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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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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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넛는 대ks 중간 persistенно 아고, 아이고, 이리째 비용. 아고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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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tención. , 내가, only, i need to use them, 여기서 one of those things. usa, just do I use them. ода, just do I use them? Oh, I need to use them? And then I use them. I'm too tired andرك you going to use them. Let's use them to make them for me Раз all together. Alright, let's use them. 규제피 아 앞독 왜 나오는 것만 나와? 규제피가 나쁜 피는 아니겠지만 아 앞독 아 앞독 아 안 공포 발놀림 신경독 발놀림각인가 공포각인가 그것도 아니면 신경독각인가 써세요 탈히로 ada 비자 생겼는데 scientist 에효 유리 狂 슈슈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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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 슈슈 하드 폭주 악몽 악몽연금 폭주연금 이거는 폭주개 굴릴 것 같긴 한데 폭주연금 포벨성나컵 약쟁이 슈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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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슈슈 슈슈 슈 슈 슈 슈 잠 못잡았는데 배 나왔어 슈 슈 슈 슈 슈 슈 돌 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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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엘리트 딱 된. 아 신난다. 쌍절곤. 갓방. 약점이 계신데. 쌍절곤 못 봤다. 악몽. 악몽. 악몽 연금. 폭주 연금. 악몽. 이건 미친듯이야. 당장 해야지. 아니 오늘 책 읽는 이벤트 왜 이렇게 많이 나와. 네크로노미콘 나오면 쓸모없는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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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. 카쌈. 캣슨 담배 피까? 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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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으읍 투사 이거 얼마나 펴야되나 하차는 약골도 밀어낸 듯 반박불가인 부분 아니 아까 교본이나 교본이나 닐리가 나왔어야 했는데 안되겠다 폭주항몽 연금간다 폭.악.연 교본 아니 유령 말고 유령 누군가 날겠는데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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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힘 좀 올려주세요 그래도 뭐 아까보다는 훨씬 세긴 해요 아깐 모기 같았는데 이제 좀 덜 모기 같네 이제 모기 세 마리 같네 이젠 모기 세 마리 같네 시트 폭발 모기에게 고통받은 투사 시트 폭발 switching 행방체 행방체 이게 이거 파충류주술사 이런거 나오면 잡기 힘들겠는데 포션 관리 좀 잘해야겠다 비행기 나와도 잘 Kang 비행기 나와도 잘겠다 총매는 떴는데 강화를 못하네. 강화되어 있는 반사를 들고 가야나? 아니면 강화 포션을 쟁여놓는 방법도 있긴 있지. 그래도 뭐 일단 강화된거 잡았지. 방금 무거운 버리는게 낫나? 천리아카 병법서 천리아카 적어도 강홍탐 들어도 없고 덱넘약 덱상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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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케..되기 하찮냐 맹독제비 맹독이오 아이 신성 없나 진짜 근데 나도 돈 없어서 못사네 4달러! 4달러! 아이 울산 왕수봉님 4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달러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5달러! 아이아 2달러! 정말 정말 이게 뭐하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터원 16방어 이게 그 대바의 영상이구나. 장화 들고 때리자. 캐틀벨 아이씨. 캐틀벨 담배 캐틀벨. 갇혔네. 흙었네. 불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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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시시탐탐. 호시탐탐? 불쾌. 되게 쓰레기 넣으려고 노리는거 봐. 불쾌. 이거. 뭘 좀 버리지. 굼덩이를 죽인다는건. 기생충도 1 플러스 1으로 죽인단 뜻이 아닐까. 기생충 경험치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? 기생충도 1 플러스 2 랄널리. 망치라고... 강화돼서 나왔네. 어어! 도발. 어어 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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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트 쎄트 와우 재료대 축복 떴다 헉 단도의 복제 포션 쓰는 이사치 헉 헉 헉 탐소드로 돈도 뺐자 헉 헉 와 정밀 사기다 고개 챙겨나야지 차라리 제비가 나왔을텐데 와 정밀 사기다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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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찮아서 생략님 3,000원 감사합니다. 오셨습니다. 가방님도 가방님도 미쳤냐고 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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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졸라 화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밀 찬스 아 달팽이 너무 싫다 힘이 22나 되는데 왜 이렇게 별로 때리는 느낌이 안 나지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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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뇌단체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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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탄의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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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탄의 반대